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봅시다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아 지난주에 오프닝에서 같이 춤추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까딱까딱 했는데 아니 어떠한 헤어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저 얼음땡 하는 줄 알았어요 다음주에는 한번 성공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세금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청취자분들도 부담했을 세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10% 네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는 요즘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부가세 별도 부가세 10% 별도 혹은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써놓는 문화가 되었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구매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나는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에만 있고 집에서 TV만 보고 밥만 먹고 밖을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부가가치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냅니다 네? 전기세도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아 밥을 드셨기 때문에 밥솥이 돌아가는 거기도 전기세가 있고 네 뭐 전화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도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긴 한데 아 수도는 면세예요? 네 네 네 거의 한 90%는 부가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칫솔도 마찬가지죠 이 칫솔을 샀을 때에는 부가세를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대해서 부가세는 한 번 정도는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용역이죠 용역을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이라고 보통 하죠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면서요 사업자가 납부를 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매월 어떻게 사업자가 물건 값에 포함을 지켜서 받았다가 부가세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1월이라든지 7월이라든지 이때에 모아서 한 번에 대신 납부를 해드리는 거죠 저도 저희 어머니 도와서 음식점을 한동안 굉장히 오래 도와드려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시잖아요 사실 이 음식값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데 옛날 마인드로 10%를 더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나는 그냥 이 국밥을 그냥 7,000원이라고 생각해서 7,000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 10%를 내가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니까 사뭇 또 사업자로서 약간 이거 좀 억울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가세를 다 계산해서 그 가격을 책정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드셔서 이 개념은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부가세 통장을 마련을 해놓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10%만큼을 떼놨다가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좀 생활이 윤택해지지는 않겠지만 자금 압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편의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어떤 행위를 하든 항상 물건을 구매할 때 이미 물건값에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고 인지를 못했던 거군요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을 합니다 간접세라는 거는 조세를 부가당하는 사람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거를 간접세라고 하고요 직접세는 소득세처럼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내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건 직접세 간접세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국밥 7,700원인데요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원래 700원 저기 세금 내야 되는데 나중에 저 대신 700원 내주세요 이 개념이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크게 둘로 나뉜다면서요 사업자는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 가세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간이 가세자는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을 영위하는 영세한 사업자 영세라는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법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미달하는 사업자는 영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한 간이 가세자들에게는 조금 더 간편하게 신고를 하게끔 어떤 법의 제도를 만들어 두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간이 가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내긴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영세해도 네, 내기는 내지만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는 한 10%, 15% 정도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조금 더 혜택을 주긴 주는군요 그러면 간이 가세자 말고 일반 가세자는 간이 가세자를 뺀 나머지는 다 일반 가세자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물건값이나 서비스의 10%가 부가가치세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매출이라는 개념이 있고 매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출의 개념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결제하실 수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은 있겠지만 총 매출액의 10%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매입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부분인데 요리를 하든 음식점이든 커피숍이든 세금계산서 원두라든지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서를 받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 말고 신용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를 했던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받고 가지고 왔던 이 토탈 매입세액분의 10%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납부세액이 일단 되는데 여기에 납부세액에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매출 손님 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사업자들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신용카드로 받았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감을 한 나머지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사업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와서 카드를 긁고 가면 저는 사실은 이거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카드사의 수수료도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매출액의 10%를 또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나는 세금도 10% 내고 그다음에 카드사의 수수료도 또 내고 그러면 나한테는 남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현금으로 받던 카드로 받던 10%는 동일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10%만큼을 덜 받는 것은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없고 카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용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보존의 방식으로 매출세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한 1.3%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이게 만약에 오늘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 납세 의무자라고 저희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매출 같은 케이스는 거의 99.9%가 현재에는 거의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비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거의 잡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입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기가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세청의 사이트로 꼬박꼬박 신고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매입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결제를 보통 통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세금 계산서를 한 번에 받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한 번에 받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30날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고의로 누락하는 케이스는 없을 텐데 내가 추가적으로 이거 빠졌는데 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누락되는 케이스도 또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종이세금 계산서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게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누락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아직도 종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동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을 또 가보면 여전히 그냥 종이용수증 발행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이 별거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종이 한 장에는 10%의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까지 그대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만약에 누락된 금액이 천만 원이에요 그럼 부가세 10% 100만 원이죠 그리고 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15% 24%면 240만 원 정도는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340 정도를 손해보는 건데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런 말들은 많이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잘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이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있을 거예요 맡기고 계시는 세무사들한테 일일이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월달하고 7월달 신고할 때는 주요한 부분들 주류라든지 좀 큰 항목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로스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종이생장사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개수하고 가액 정도는 꼭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용카드 사용해서 물건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려요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 안 하면 노가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일일이 저 이거 사업적으로 이걸 살 때 신용카드 썼습니다 이거 썼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대리해 주시는 분들이 홈택스의 사용내역을 보고 사업적으로 썼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죠 물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꾸로 빼내는 작업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깜빡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카드가 10개가 있는데 몇 개를 등록했지? 그런데 너무나 바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등록해놔도 돼요 그러면 일단? 네 다 등록해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데 중간에 카드가 바뀌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시겠죠 그러면 미등록된 신용카드는 꼭 세무사한테 전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 관련 지출이 있었으니까 꼭 해줘라 라는 걸 해주셔야 되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카드인데 재발급 이제 연장 기한이 끝나서 재발급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카드 번호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홈택스에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실수를 많이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지금 그것까지는 챙기질 못해서 저도 안 합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해야겠다 저도 깜빡하고 놓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놓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냥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다시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하 꼭 기억을 해두실 것 신용카드로 물건을 매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국세청 홈택스에 이 카드를 사업자금이다 라고 등록하실 것 이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보다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합당한 세금을 낼 수가 있겠죠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노래 듣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듣고 계셨는지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부가가치세 물건을 구입한 최종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일까요? X일까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한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건가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 번호는 샵 1045번입니다 무료인 반디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모클리닉 시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저희가 내어드린 퀴즈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한 최종 소비자 쉽게 말해서 손님이 납세의무자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간접?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간접세 그래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은 그 납세를 해야 되는 사람은 가게 사장님, 식당 사장님 이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 부탁을 할 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껏 풀어보고 있는데 신용카드 이야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매입하시는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 있을까요? 물건을 신용카드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트에서 한 10만 원어치를 신용카드로 산다라든지 아니면 밥을 먹었다라든지 종업원들하고 밥을 먹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에 신용카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밥을 11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그러면 11만 원에는 만 원의 부가세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부가가치세 때 이걸 신고해서 받으면 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이거를 놓치게 되어서 아차차 해서 소득세 신고할 때에 나는 부가세 때 신고를 안 했으니까 소득세 때 비용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만 원이 소득세율 만큼만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율이 15%인 사람은 15,000원을 돌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때 받으면 1,500원 부가세 때 받으면 1,000원 소득세 때 받으면 1,500원 그래서 8,500원을 손해보게 되시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오네요 사업자가 꼭 이런 부분을 챙겨야 하는 이유 내가 신청하면 그 돈 10%를 내가 다시 돌려받는데 맞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아까 너무나도 작은 세율로 나중에 방법이 있긴 있지만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사업자분들이 꼭 챙겨두면 좋을 것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분들이 아까 신용카드의 일환으로 생각보다 좀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가금이라든지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일반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전기세 이런 것들은 내가 계속 내고는 있지만 적격증빙을 수치를 하셔야 부가세 때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받으신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로 결제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금도 지로용지로 와서 현금으로 보통 자동이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카드 결제로 바꿔버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몇 분만 만나볼 텐데 7853님께서 마트에서 물건 샀는데 추가로 부가세가 또 붙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물건에 이미 부가세 붙어있는데 왜 마트에서 또 추가 부가세 붙여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분이 아마도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영수증에 보면 12만 원이 결제됐는데 11만 8천 원은 공급가액이고 1만 8천 원은 부가세다 이걸 보고 왜 부가세를 마트에서 또 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빼빼로 하나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100원이면 1,000원은 원래 빼빼로 가격 100원은 부가가치세 이렇게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부가가치세라고 쓰여 있더라도 그거는 물건에 대한 내가 사 물건에 대한 10%의 가격의 총합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딱 한 번만 더 만나볼까요? 김연숙님께서 계산 업무 하는데 상품에 따라 부가세가 달리 붙는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아까 마트 같은 케이스를 같이 또 설명을 드리면 마트에서 저희가 쌀도 살 수 있고 고기도 살 수 있고 생선도 살 수 있고 아까 과자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섞어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상담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영수증을 쭉 보시면 6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고 4만 원에 대해서는 4천 원의 부가세가 붙어서 10만 4천 원 이렇게 아마 결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붙지 않는 상품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열이 중요합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부가세가 붙는 거고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쌀은 면세, 햇반은 과세 똑같은 쌀이어도 불을 가했기 때문에 햇반은 과세가 되는 거고 쌀은 도정만 하셨으면 면세 육류도 그냥 팔면 면세 육류에다가 불을 가해서 팔면 과세 통조림이다 이런 거는 과세 쉽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큰 쉽게 구분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 하지만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계속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결해 드릴게요 이쯤에서 또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